안녕하세요. 연극선책 박준희입니다. 혹시 여러분은 팬클럽 활동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은 그 광적인 팬심이 불러온 사건을 다룬 스릴러 연극 한 편을 갖고 왔습니다. 바로 미저리인데요.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로도 제작된 적이 있는 이 연극은 작가와 팬 사이에 벌어지는 아주 아슬아슬한 심리전을 다루고 있습니다. 소설 미저리 시리즈로 성공한 작가 폴은 새 작품을 탈구하고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. 그런 글을 전직 간호사 애니가 구출해 집에서 돌봐주는데요. 그러던 중 책의 완결판 결말을 알게 되니까 애니는 갑자기 무섭게 돌변하게 됩니다. 과연 폴은 이 애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 베스트셀러 작가 폴 역의 배우 김상중 서지석 미저리 시리즈의 광팬 애니 역의 이일화 길혜연 폴의 행방을 찾고 있는 보안관 버스터 역의 고인배 김재만이 맡아 이 서늘한 연극을 이끌게 됩니다. 서스펜스 스릴러 연극 미저리는 12월 24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세종문화예관 M.시어터에서 공연되니까요. TV에서만 봤던 중년 배우들의 원숙한 연기를 감상하고자 하신다면 이 연극을 추천해드립니다. 지금까지 연극 산책 박준희였습니다.